일단 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늘 주장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검사 내전의 저자이신 김웅 부장검사님, 전 부장검사님이시죠. 모시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제인 수사 및 기소 검사 분리안,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일반인이 볼 때도 시험 공부한 친구가 시험을 취하지, 시험 공부한 친구가 제껴놓고 그냥 시험 공부한 친구의 친구가 가서 시험 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사가 되게 진행이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늘 주장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물총장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수사 개시는 뭐냐면요. 직접 수사, 인지 수사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 인지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자기가 기소를 하면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나서 나온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뭐냐면 검찰은 검찰대로 그냥 직접 수사하도록 범위를 만들어놨습니다. 니네는 직접 수사해. 단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마. 그건 공수처가 가져가서 거기서 할 거야. 니네는 하지마.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띄워놓고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아무런 통제를 안 받으니까 경찰도 니네도 수사받을 때 통제받지마. 검사가 경찰 수사하는 건 통제받지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저희는 그래서 야 그거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니지 않느냐. 검찰이나 경찰이나 양쪽 다 똑같이 수사와 종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다. 조국 전 장관이 자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검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즉 나 수사하는 건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은 뭐냐면 아니 형사부검사가 하는 일이 세 개가 있거든요. 수사지휘 그리고 수사종결 기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두 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두 개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수사지휘하고 수사종결 권한을 없애버리고 기소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려놓고 난 다음에 직접 수사하는 자기 수사했던 검사들을 빼서 형사부에 집어넣으면 이게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수사지휘라는 그렇게 강력한 그런 기능을 빼버리고 나서 그건 마치 굴삭기가 있는데 굴삭기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삽을 10개를 던져준 겁니다. 삽 10개 던져주고 난 다음에 하나에서 10개가 됐으니까 강화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계속하고 나오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이야기한 게 뭐냐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한 명 더 가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면 조국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기소를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공판검사는 그냥 자문만 해주는 겁니다.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검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토하고 리뷰를 하자는 거였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리뷰하는 기구는 이미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이미 무무일 총장이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해온 겁니다. 그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검찰은 수사해도 된다라는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개시와 종결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나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모범을 보이면 거기서 모범을 잘 보이겠지. 그건 법률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찰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걸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 사건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이 우리나라 전체 사건의 98%입니다. 지금? 그 98% 사건에 대해서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2% 하고 있는 그 검찰에 있어서만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다 딸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 그게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수사권 조정 방향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검사, 검사 니네는 경찰이 수사해온 것을 리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라. 그리고 수사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부분,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 시점에 와서 언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보면 쓰레기와 폐기물이 지천에 떨어져 있는데 방 안에도 아니고 마루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거 보고 이거부터 빨리 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직접 수사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줄여야 되죠.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고 그다음에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증권 범죄 수사합수단을 없애버렸어요. 증권 범죄 합수단 없어지고 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신라젠하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맨하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영역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권 범죄입니다. 증권 범죄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국민 열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또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저의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할 때 그냥 아예 탈원전 정책과 마찬가지의 그런 논리로 그냥 맹악한 저위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수사 및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다. 그럼 그게 뭐냐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권력의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고 설령 또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중막을 한 거죠. 1차 방어순, 2차 방어순 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또 한 가지 의심은 공수처가 7월에 발족을 하니까 그 전까지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막아보려고. 가만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안 나갈 것 같거든. 주구장창 그냥 앉아있을 것 같으니까 저게 그냥 나가주면 그냥 끝인데 안 나가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7월 부터는 공수처를 가동시켜서 옥죄고 그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시기를 보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개혁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묘하게 딱 이 시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오비일학과 똑같습니다. 오비일학보다 더 심하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의 논리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검사는 뭐든지 다 수사해도 되는 거죠. 직접 수사를 만들어 해도 되는 거죠. 옛날 중수부가 지금 막 수사해도 됩니다. 왜? 기소검사 분리됐으니까 기소검사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 수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럼 만약에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 탄압하고 자기한테 밉보이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탄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건 어떻게 그걸 면피해 보려고 동족박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은 일단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되고 항상 악용될 수 있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차단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의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의가 어디 있냐. 형사소송법은 선의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이나 수사기관 특히 수사기관을 악하다고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형사소송법에 선의를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거는 근대적인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과거 중세 때 종교재판입니다. 그때는 선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것 악마에 대해서 화형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절대 선의일 수 없고 정의일 수 없다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판사를 한 사람이니까 옛날에 법을 공부를 했을 건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너무 진하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간격이 있었어요.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현장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실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무부에도 참모들이 있거든요. 참모들이 검찰 출신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내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주변에는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줄탁 동시 즉 자기 요구대로만 움직이는 검사들만 지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고 그 사람들도 출시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그냥 그거 하겠죠.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들은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또 역사적 사례로 보나 그런 선진국 사례로 보나 있을 수 없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고집을 많이 부리니까 어쨌든 오늘 결론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렸습니다.